처음 받아 보실 때 한쪽 발판을 눌러도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뒤편에 도르레 중간에 와이어가 걸쳐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와이어가 빠져서 중간 지뢰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을 눌러도 한쪽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돌려서 레버를 충분히 끝까지 풀어주시고요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발판을 양쪽 다 올려서 지금 보시면 와이어가 뒤로 양쪽 모두 올리면 뒤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르레 사이에 와이어 가운데에 위치하게 해주시고요 자 한쪽 발판 먼저 밟아서 와이어를 당겨 주시면 자 이제는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